안녕하세요 야주TV입니다 오늘은 괴생하고 이생한 눈알젤리랑 지구젤리 그렇게 젤리를 먹어볼건데요 그는 껍질이랑 벗겨야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구젤리부터 지구젤리 지구젤리는 똥그라네요 똥글 똥글 지구젤리 establish 음 그래서 해봐 지구려 지구젤리 공동연림 지구려 지구려 지구이 지구려 오우 오우 김상용 김상용 다 먹었어 그저 라이사라 아까는 이거랑 이 잼을 같이 먹어봤는데 엄청 싫고가 엄청 많아 소스를 다 빼고 먹어야지 이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입식에서 가장 심한 맛 같아요 맛없어요 이건 어떤 맛일까요? 이건 맛없어서 못 먹었지만 이건 과연 성공을 할지 한 번 보고 맛볼까를 할지 맛없어요 두 달입니다 똑같은 맛이에요 쫄깃쫄깃한 떡 같았어요 몇 달이나 똑같지 맛 여러분 이 흰 자가 마시멜로우 맛이 조금 나요 그럼 이 알 알은 샘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액젤인데 저 맛을 몰라요 먹었어 먹었다고요 무슨 어떤 맛이지 좀 더 먹었는지 됐어요 이뻔 맛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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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질겨 엇 너무 딱딱해요 조ott 선 dont 젤리 젤리 음 으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괴물이랑 있던 괴물을 먹어봤는데요 아참! 지구괴물도 있고요 이렇게 세 종류의 젤리를 먹어봤는데요 다른 젤리도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칼을 담아주고 제가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! 좋아요! 이빨기볼! 아니 그게 아닐지 머리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안녕!